지금 막 기말고사 본다고 되게 힘들 거야 자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름방학을 생각하면서 조금 힘든 거 참도록 하자고 여름방학 하면은 이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많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그 계획은 국어, 영어, 수학이 중심이 될 수가 있겠지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고등학교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공부다라기보다는 이제 막 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놀 수 있는 방학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공부적인 계획보다는 또 마지막 어떤 이 고등학생활을 불태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할 거라고 자 대학입시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랬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준비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남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여름방학이라는 건 어떻게 봤을 때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적인 어떤 텀이라는 건 맞아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구경수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도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사탐이 대학 가는 데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탐을 잘못 보게 되면 또 대학 가는 데서 크게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물론 내신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름방학에 어떻게 하면 사탐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 이수제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 한 과목을 마쳤고 아마 세 과목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리고 1년 과정으로 쭉 나가는 학생도 있겠지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학기 때 어떤 집중 이수제를 통해서 한 과목이 끝나고 또 세 과목으로 나아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1년 과정으로 쭉 나아가는 학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어떤 일정한 툴에 모든 학교가 일률적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중 이수제 시행 때문에 학교마다 너무 차이 크단 말이야 배우는 과목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뭐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사탐 과목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야 자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 설명을 듣고 자기가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사탐 과목은 우리가 10과목 고1 사회까지 포함시키면 11과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과목 자체가 모두 다 똑같은 공부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야 과목의 성격에 따른 공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암기적인 성향의 과목이 있다고 물론 암기 100%는 절대로 없다 그런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는 그 자체 그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개념을 문제 속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그런 과목이 있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역사 과목군이라든지 윤리와 사상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내용 정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수야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거의 90%가 될 수가 있고 문제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일반 사회 과목군이라든지 이런 지리 과목군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개념을 다양한 자료와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과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두 과목은 공부적인 방법적인 측면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공부법으로 적용해가지고는 이거는 효과적인 성적으로서 오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과목의 성격에 맞는 공부법이 달라져야 된다 생임이 수업을 하는 과목이 고1 사회 그리고 역사 과목 세 과목 윤리 과목 두 과목을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1 사회에서 일반 사회 지리 부분 그 부분과 생활윤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자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 정리 이것은 딱 한 4, 50% 정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다가 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 역사 과목과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거의 8, 90%야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만 해놓고 머릿속에다가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이는 그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 있어서도 그런 다양한 두 가지 어떤 그런 과목적인 특성 이것을 고려해서 공부를 쭉쭉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과목이나 일반 사회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 쭉 개념만 세일이 외운 애가 많단 말이야 그 개념만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다양한 문제 풀이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또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어중간하게 외우고 바로 문제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 다 틀리겠지 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목적인 습격을 딱딱딱 두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지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근대사와 근현대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부의 포커스는 근현대 이후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된단 말이야 물론 내신은 전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내신으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수능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현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큰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사 경제사 일부가 포함되는 어떤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들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출문제 그러니까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EBS 교재정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요약을 하면 일단 과목 성격에 따라서 개념에 대한 어떤 정리가 더 중요한 과목이 있고 문제풀이가 중요한 과목이 있다고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맞는 어떤 그런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일단 수능은 일단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신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은 그 관심이라는 것 그 과목에 대한 관심 이것이 거의 성적의 99%가 될 수가 있어 내신은 아직까지 어떤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그리고 우리가 막 차근차근 정리하기보다는 닥쳐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물론 구경수는 차근차근 하지 학원 다니고 인강 들으면서 꾸준히 하지만 사탐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집중이수제 하에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벼락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때 자기가 그 과목에 대해서 동아시아사를 한다 세계사를 한다 윤리와 사상을 한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관심을 가진다면 수업에다가 집중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수업에다가 집중한다면 필기되어 있겠지 자 필기된 걸 차곡차곡 쌓아 나가가지고 시험기간이 나온다 시험기간 전 약 한 보름 전부터 차근차근 조금조금씩 쌓아두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학생과 닥쳐가지고 하는 학생이 절대로 똑같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인강도 마찬가지야 꾸준히 조금조금조금씩 들으면서 개념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야 물론 너무 빨리 가려고 내신은 그렇게 사탑 내신은 선행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때 그때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복습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바로 그 모든 것에 출발점이 뭐니? 관심이라고 관심 그래서 자기가 1학기 성적이 안 좋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선입견인 건 다 배제하고 감옥 자체로만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 분명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확신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회 내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다지는 건 절대로 내신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니? 바로 고3에 수능이 있다고 자, 사회 내신은 고1, 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과목에서 2과목 선택을 하지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에서 2과목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자, 10과목 개편된 이런 교과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는 수능이 올해 수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재수생 반에서 수업을 한다고 자, 수업하면서 보면 일단 재수생 같은 경우니까 작년에 어떤 과목과 똑같지가 않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작년에는 한국사가 수능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야 국사와 근현대사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사를 내신으로 배우고 또 한국사를 수능으로 본단 말이야 물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라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생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자, 따라서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으로서 과목을 다루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과목적인 공부가 쫙 된 상태에서 그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갈 때와 고3에서 막 시작하는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갈 때는 당연히 고3에 대하는, 고3 생활을 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시간 관리라든지 과목의 성적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효과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재수생은 물론 고3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근데 재수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선택과목을 선정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3, 4, 5, 6월 동안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지 왜? 처음 하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과목과 내가 안 맞는구나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곧 또 다른 과목으로서의 어떤 변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더라 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정확한 공부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그대로 고3 때 밀고 나가겠지 작년에 어느 공부가 돼 있으니까 3, 4, 5월 달에 성적도 그럭저럭 잘 나오게 될 것이고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과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미리 속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사탐 두 과목 모두를 고2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내신을 해나가면서 과목이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아 이번에 동아시아사 해봤더니 처음에는 좀 선입기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과목을 조금 하면서 고2 때 개념의 틀을 갖춰놓고 고3 가가지고는 그 개념의 틀을 좀 다지면서 심화적으로 EBS를 통한 문제풀이만 딱 해나가면 이거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과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동아시아사를 고3 때 처음으로 선택한 학생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신을 절대로 내신으로만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신을 준비하면서 자기와 맞는 과목을 잘 골라보고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해서든 수능 과목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집중 이수대를 하게 되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내버린다고 그럼 상당히 진도가 빠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3 가가지고 구경수 해야지 논술 해야지 사탐도 내신하면서 수능 해야지 1이 돼 버리면 사탐에 대한 완성이 잘 되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탐 내신 사탐 과목이 반드시 대입 수능 정시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야 요즘 대학들이 발표한 그 전형을 보면 수시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경수와 함께 사탐을 구경수와 같은 과목으로 이제 대비해서 반영을 해서 뭐 구경수 탐구 한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합산해서 뽑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구경수와 함께 사탐 중에서 세 과목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 그래서 사탐도 자기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구경수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구경수만 잘한다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수시 우선 선발이라든지 일반 선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정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정시에서는 사탐이 정말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거야 왜? 구경수가 다 비슷한 수준의 애들이기 때문에 사탐에서의 차이가 그때는 엄청난 결과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고3 1년 만에 사탐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사탐을 내신으로 하면서 수능까지 한번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해가지고는 그들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계획 있는 공부 계획 있는 준비 이것이 우리가 수능 고3을 대비하는 지금 고1, 2 학생들의 중요한 행동 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알겠지? 자, 여름 방학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길면 길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짧지 않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과목에 대한 예습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꼭 도움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오늘 생임이 한 이야기는 생임이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생임이 과거에 학생 시절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재수생 수업을 하고 고1, 2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결과 그리고 그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으로 해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현실성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 됐던 애들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들도 생임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잘된 애들은 어떻게 준비하더라는 거 알겠지?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고1, 2부터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필수라고 생각이 든다 알겠지? 자, 여름 방학 때에도 중간에 생임이 다시 한 번 더 이 공부에 대한 내용을 감옥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